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건너는 사람이 있으면 멈춰야 되죠? 네. 또 건너려는 사람이 있어도 멈춰야 되죠? 그런데 건너는 사람이 절반 정도 갔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거의 다 갔을 때. 여기가 중앙선이고 여기가 횡단보도예요. 거의 다 건너갔을 때. 아니, 여기 횡단보도에서 그런데 이렇게 두 개 차로가 있어. 나는 여기로 가. 여기로 가는데 보행자 이쪽으로 갔어. 네. 이만큼 갔어, 이만큼. 아~! 이만큼 갔어. 나는 가도 되는 공간이 있어. 이때 가야 돼? 말아야 돼? 원래는 가면 안 되는데 보통은 가요. 가죠. 갔으면 지나가겠지 그러고 가죠. 네. 그러다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보시죠. 원래는 가면 안 되는 거구나. 두 개 차로죠? 응. 저 앞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오고 있다. 건너네요, 그렇죠? 건너는데? 이따가 가는데? 어 뭐야 뭐야 뭐야! 아이고! 무서운 거 없다면서요. 어이구. 아니, 다행히 머리부터 떨어지면 큰일 나는데요. 손으로 떨어지면 이게 뼈가 부러졌어. 손목 뼈가 부러졌어. 다행이다. 하지만 몸통이 이렇게... 그 놈은 다행이야 그렇지? 네. 머리 부딪히면 큰일 나요. 그런데 많이 다쳤어. 팔주 진단 나왔어요. 하... 그런데 왜... 다시... 그런데 보행자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거보다 건너편에서 차가 오니까. 여기 보세요. 네? 자, 무단횡단 아니야. 정상에서 가. 가는데... 아, 저기 차가 막 오고 있구나. 버스가... 차가 오니까. 그럼 가운데서 있으면 되는데. 그렇지. 천천히 걸으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뛰시지. 가운데 있어도 되잖아. 그래서 저렇게 뛰어올 거라고 생각 못한 거야. 가다가... 놀랐나 보다. 학생 같아 보이는데. 아이고. 횡단보도 사고인가요? 아닌가요? 보행자 보호의무는 위반이다? 아니다? 위반이다. 위반이다. 횡단보도에서 일어나서 그것 때문에. 횡단보도에 가다가 되돌아오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그래서 다 건너갈 때까지 기다리라는 건데. 그런데 막상 보면 진짜 넓은 길 있잖아요. 저 시골에는 왕북 6차로 또는 지방도시는 그렇게 통행이 많지 않을 때는 신호등 없이 신호등 없는 넓은 왕북 8차로. 그런데 중앙선으로 저기까지 갔는데 나 끝까지 갈 때까지 기다리고 정말 답답하지. 답답하지,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렇게 되돌아올지도 모르니까 경찰관이 있으면 경찰관이 잡아요. 실제로 잡는 경우가 있어. 왜요? 지역에 따라서 잘 잡는 둥 내가 있어. 내가 어디라고 얘기는 못 해. 왕북 8차로야. 왕북 8차로에 저만큼 한 3분이. 중앙선으로 이미 저 건너갔어. 또는 저쪽에서 이제 출발해. 그리고 여기까지 오늘 한참 걸리잖아요. 그럼 기다려요. 뛰어와도 내가 더 먼저 갈 수 있는데 그런데 그거 내려왔는데 왜 움직였냐고. 그렇게 잡히는 경우가 있어요. 참 그래서 이게 보행자를 보호해야 되지만 이 왕북 8차로에서 나는 여기서 우회전하고 저쪽에서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왕북 8차로에 여기 횡단보도예요. 내가 이제 여기서 우회전해. 우회전 딱 하는데 여기 여기서 이제 내려와. 그럼 8차로면 한... 한 차로가 3m니까 3824대 양쪽으로 좀 걸리니까 한 20, 한 6, 7m 되거든. 거기서 뛰어도 한... 엄청 빨리 뛰어도 한 6, 7초로 걸릴 거야. 그 사이에 나 먼저 다 빠져나갈 수 있거든. 여기 사람이 발 내려섰는데 너 왜 지나갔느냐. 경찰차에 저기서 보고서 딱! 하고 잡고 있는 게 있어. 단속을 하고 있었던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위험해 보이진다는데도 그런데도 그렇게 단속을 해요. 그러면서 또 여기서 건너가는 사람이 이미 중간을 넘어갔고 이만큼 갔는데도 뒤돌아올지 모르는데도 왜 갔느냐고 또 뒤에서 오는 차가 단속하는 경우도 있어서 다 이게 한 차들이 있었던 거야. 융통성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보행자에게 위험을 주지 않으면 보행자에게 위험을 줄 때 단속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보행자의 보호의무 위반을 너무 형적으로 판단하면 좀 억울할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때 다 기다리면 뒤에서 차들이 빵빵빵빵빵 왜 안 가? 그럴 거 아니야. 그런 경우는 그런데 있었어요. 이게 오후에 전화할 때 왜 안 가? 맞아, 맞아, 맞아. 마늘빵빵빵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경우는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은 맞습니다. 맞는데 과실은 어떻게 될까요? 100대 빵 아닐까요? 100대 빵일 거 아닐까 한번 횡단보도사고라도 100번 잘못된 게 맞지만 억울합니다. 억울함도 있습니다. 반층 건너다 갑자기 뒤로 돌아서 그런 반에 사고 났습니다. 100대 빵 11월 중과 실현 이후로 형사합의금은 1500만 원 요구합니다. 제가 100% 잘못했나요? 손목뼈가 부러졌어요, 8주. 형사합의금은 1500에서 2000으로 올라가는데 2000만 원 요구하고 그리고 또 병원도 여기저기 다니는데 병원은 여기저기 다닐 수 있지. 그런데 2000만 원. 민사장 자동차 보호 말고 2000만 원 날라는 거예요. 적정한 사회에서 합의를 하고 싶은데 너무 많이 요구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100% 맞나요? 우선 과실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블박차 100% 잘못이다. 중간 넘어가 떨어져서 갑자기 왕복 달리기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 그래서 100% 잘못이다. 보행자도 일부 잘못 있다. 반반 있다. 오히려 보행자가 더 잘못이다. 투표, 시작. 어렵다. 이거 한 분리 해서 또 해 볼까? 네, 어렵다. 진짜 어렵다, 그런데. 여러분의 의견은... 나 모르겠네. 그냥... 원래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뛰어가도 과실이에요. 일반적으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이미 거의 다 건넜는데 와서 들이받은 100대빵이야. 그리고 이미 한참 전에서 저 멀리서 차가 있어서 내가 건너가는데 차가 과실 그런 걸 못 봐서 들이받아도 100대빵이야.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뛰어가는 사람하고 사고 나면 90대 10으로 봐요. 지금 같은 경우는 블박차가 오다 그냥 들이받아서 90대 10이야. 그래서 뛰었어. 뛰면 한 5%나 10% 더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가다가 뒤돌아왔어. 가다가 갑자기 뒤돌아오면 간 줄 알았잖아. 약간 그러면... 약간 운전자도 약간... 그러니까 좀 억울한 면이 이런 거지. 억울하는데요? 진짜? 그래서 이번 경우는 저는 저 보행자에게 지금의 20%에서 한 30%까지 과실이 인정될 것 같아요. 제가 여태까지 해 본 사례들. 소송 경험이냐면 내가 소송 믿고 냈다고 그랬죠? 면만? 아니야. 몇 십만? 몇 천만? 6,000만? 6,000건 이상의 소송을 해 본 경험에 의하면 저 보행자 가다가 뛰어온 거 한 20에서 한 30%까지도 과실이 인정될 것 같아요. 보행자도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 신호가 바뀌고 시간이 지나서 그다음에 뛰는 거 가다가 아직까지 충분히 남았는데 되돌아오는 거 그리고 아직까지 사고 났을 때 녹색 신호였다. 이럴 때는 100대빵. 가다가 아차! 팍! 들어오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가다가 갑자기 뛰어온 거 이것에 대해서는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저는 2번... 그런데 2번은 얼마 없네. 100대빵이 64%네요. 그런데 형사적으로는 보행자 보호 임무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지만 그러나 민사적으로는 일부 잘못이 있다가 여러분은 블박차 100%가 64%. 보행자도 일부 잘못이 있다가 32%. 50 대 50이 2%. 오히려 보행자 도전하시라는 의견이 2%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행자분들도 가다가 이럴 때는 맞은편에서 차가 오면 가운데 서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건너다가... 건너다가... 건너다가 가운데 서 있으면... 차가 멈추면 내가 건너고 그렇죠? 네. 가다가... 차가 멈춰줘야... 아이고! 아이고! 가운데 여기 있어도 되잖아. 가운데 서서... 그리고 버스가 지금 2차로로 오는 것 같죠? 가운데 서서 버스 지나간 데 가도 되고 그런데 여기서 왜 갑자기... 놀랐나 보다. 뭔가 놓고 오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건 왜 그랬는지 모르시면 저는 블박차도 안전할 때 지나갔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건 잘못이지만 그러나 민사적으로 보행자에게도 일부 잘못이 인정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런데 형사합의금을 2천만 원 달래요. 그리고 형사합의금 말고 또 그와 별도로 뭐 이렇게... 권밍도 검사도 하고 또 비타민 뭔가 뭐 또 맞고 또 병원에 가면 코로나 검사도 하고 이런 비용은 또 별도로 달라는데요. 그런 게 그러니까 자동차 보험에서 나오지 않는 그런 것들 나 이거 다치는 사고 때문에 들어가게 됐으니까 내놔라. 그런 것을 자동차 보험에서 안 나와서 다른 거를 모아서 주면서 무슨 합의를 해? 형사합의? 형사합의. 증말 잘해. 형사합의. 얘가 2주 진단, 3주 진단 같으면 형사합의 안 해도 그냥 벌금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8주 진단이니까 형사합의 안 하면 나중에 재판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형사합의가 되면 검사가 약식 기소할 수 있거든요, 벌금형으로. 예전에는 1주당 형사합의금 얼마 정도 됐을까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5년 전, 10년 전 그럴 때. 1주당. 1주당... 글쎄요. 해 본 적이 없어서. 대략 1주당? 형사합의금이... 한 50만 원 정도였어요. 50만 원이요? 8주 진단이면 한 400만 원. 그 정도. 지금보다... 지금도 그런 기준... 조금 더 올라봤자 한 70만 원 정도. 그런데 운전자 보험에서 운전자 보험에서 6주 이상 되면 한 1천만 원, 2천만 원 줄걸? 요즘 거는 6주 진단이면 2천만 원 나와요. 6주 이상일 때. 많이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예전보다 형사합의금이 인플레가 됐어요. 인플레가 많이 높아졌어요. 예전에 한 4, 5년 전만 해도 사망사고일 때 형사합의금이 사망사고일 때 3천만 원 정도였거든요. 되게 적게 주셨구나. 그리고 이제 무슨 음주나 뺑소니 같은 거 한 5천만 원, 7천만 원 그랬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억단이 아니에요? 2억. 2억이잖아요. 왜냐하면 운전자 보험에서 그렇게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 운전자 보험 없는데. 그럼 다 자기가. 그건 100의 4천만 원이 있고. 진짜 중요하다. 그래서 이분은 지금 운전자 보험에는 다행히 가입돼 있대요. 가입돼 있어서 거기서 나오면 2천만 원으로 합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건 형사합의금 그거 빼고 또 달라고 그러는데. 또? 아이가 2천만 원으로 퉁 쳐야지. 그게 형사합의금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고민 중에 있대요. 나중에 검찰에 송치되면 검사한테 형사 조정해달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운전자 보험에서 나오는 형사합의금 수준에서 합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요. 만약에 운전자 보험이 없었으면 이분 부탁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진짜 갑자기 큰돈을 어디서... 지난번에 빨간불에 우회전하다가 그때 우리 환불에서 방송했던 건데. 이거 한번 찾아볼까요? 이걸 어떻게 찾나? 내가 어떻게 찾나 잘 봐요. 강의 노트에 가면 있을 것 같아. 우회전해 마라 여기 있을 것 같아. 우회전해... 여기서... 여기쯤. 전부 다 여기에 한 6만 개 정도의 영상이 있는데. 이거다! 6만 개 정도의 영상이 있는데 다 내가 만들어놓기 때문에 어디 있는지 금방 찾아. 우와... 이걸 다 보시는구나. 이걸 한번 볼까요? 기억나요. 기억나지? 여기서요. 너무 위험했는데... 블박차는 앞에가 빨간불이에요. 그리고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는 지금 녹색이야. 녹색인데 거의 끝나갈 무렵이야. 그런데 아직까지 녹색이야. 녹색에서... 잠깐... 섰어. 그렇지? 우회전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분 많이 다치셨다고 그러지 않아요? 지금 저분은 깜빡깜빡거리니까 뛴 거야. 경찰에서는 그러죠? 빨간불에 보행자 신호는 녹색이라 하더라도 일시정지해서 보행자 없으면 우회전이 된다. 그래서 우회전했는데 뛰어오나. 사고 났을 때는 녹색 신호는 아직까지 보행자 신호가. 이거 무슨 사고? 무슨 위반? 보행자 위반. 보행자 보호위무 위반이고 또 하나는 무슨 위반? 12대가... 아니. 뭐지? 신호위반! 신호위반! 신호위반, 신호위반. 너무 쉬운 거 맞춰서 안 돼요. 신호위반. 신호위반 and 보행자 보호위무 위반이에요. 그래서 12주 진단이 나왔어요. 넘어지면 이런데 뼈 부러지잖아, 골반 같은데. 어떤 어르신이니까. 그런데 운전자 보험이 없었어. 1심에서 재판 받았는데 금고 6월에 실형을 받았어요. 그래서 항소를 했어. 항소심에서 형사비를 안 하면 6개월을 들어가서 살아야 돼요. 법정 구속은 안 되고. 그런데 상대가 5천만 원 달라고 그러는데. 5천이요? 5천만 원, 형사합의금. 민사 말고 자동차 보호에서 민사는 다 해 주는데 5천만 원 달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형사합의가 안 되면 나중에 6개월 살아야 되는데 시간을 좀 더 끌어보세요. 그때가 작년 4월경이었어. 작년 4월경 시간을 끌어서 12월이 되면 상대가 거거하더라도 공탁을 걸 수 있어. 예전에는 본인이 내 인적사항을 알려줘야 공탁을 걸었었는데 작년 12월 9일부터는 사건 번호로 상대방을 특정시켜서 공탁을 걸 수 있어. 그럼 그때 공탁을 좀 거시죠. 그랬더니 재판부에서 4월에서 12월까지 언제 기다려요? 그래서 안 해 준대. 그래서 판결 선고를 받아야 되는데 극적으로 판결 선고 한 일주일 남겨두고 1,500만 원에 합의를 했어요. 아, 다행히. 1,500이면... 그래서 집행유예 됐어.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고서 이제는 바로 운전자 본 가입했대. 아, 해야 돼요? 1,500만 원이 얼마야. 한 달에 1년에 한 20만 원도 안 되잖아요. 한 1만 5천 원에 2만 원이니까 한 20만 원 치면 100년 치면 2천만 원. 75만 원 치. 진작 들으셨어야 됐는데 운전자 보험. 그런데 아직도 이 방송 보시면 운전자 보험 가입 안 하시는데 맞아요. 나중에 사고가 나면... 네, 아이고 내가... 할 걸. 할 걸. 운전자 보험 지금 전화하세요. 어디지? 됐어요, 됐어요. 지금 전화하세요. 꼭 드셔야 돼요, 정말.